시작하세요. 제목은 코끼리 코는 왜 길까. 이거를 중국어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시작하세요. 학원 학원 학원과 고겠 hub Lichticht사 랩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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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스에 앉아 이케 nac quiero 썰고 자꾸 바로 썰어itten 그 앉는거 우리? 뷲즈로 환발하는 뷔즈 뷔즈. 뷔즈하고 있고 뷔즈가 나오고 나를 마치는 뷔즈가 내리고 뷔즈는 어느냐 뷔즈가 열리는의 뷔즈가 나를 향해서 뷔즈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뷔즈하고 있는 뷔즈가 나를 향해서 뷔즈가 나를 향하고 있는 뷔즈의 양을 향해 뷔즈로 향해서 뷔즈가 vais요 이 내용을 들면 코끼리 코가 왜 길어졌을까 이것을 동화 이야기를 중국어로 여러분에게 제 이름을 발표한 것입니다. 신수아 어린이에게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했죠? 더 황홀 더 크게!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매!